2012년 9월에 코오너스라는 이름으로 그래픽 디자인, 출판, 인쇄를 같이 하는 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지금 MZ970이라는 2도 인쇄기 두 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드럼은 24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리소 A2 한 대와 지금 인쇄 드럼을 7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소 인쇄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보통 그래픽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시각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를 인쇄한다거나 아니면 전시나 행사에 포스터나 엽서, 리플렛 이런 류의 어떤 인쇄물을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리소 인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인쇄를 알리고 싶어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쇄를 활용하는 전시나 출판 기획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쇄의 색상이 잉크에 고유한 색을 그대로 사용하는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쇄소를 운영한 지 9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A2 인쇄기를 구입해서 아직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A2 인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이나 출판이나 전시를 기획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리소그래프를 활용한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는 리소의 아티스트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그들과 협업해서 리소아트만의 강좌, 레슨을 개설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리소아트의 독자적인 전시회도 기획하고 싶은 게 저 개인의 목표입니다. 그는 리소아트의 독자적인 전시회도 기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전시회도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